한 달씩 갈래? 계속해 집밭에서? 오오오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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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아 아니잖아 왜 갑자기 뭐야 얘 그래 얘 뭐야 나가 빨리 뛰 나가 얘 뭐야 뛰 나가 뛰 나가 뛰 나가 뛰 나가 뛰 나가 뭐야 인마 뭐 인마 나가 나가 이 새끼들 빨리 빨리 나가 맨발로 나가 코티새끼야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야 매니저 카메라 잡아 야 일로 서 일로 야 야 이거 한개 잡아 여기 야 빨리 안 뛰나 야 너도 다 쓸래? 뭐하여 우리 앞에서 뭐하는 거야 이마 매니저들 선생님 야 니는 흔진 문제가 아니라 평균을 했는데 자꾸 하면 방금됐고 방금됐고 아이고 저걸로 해주네 왜 왜 가만있어 조심 야 똑바로 서 야 이 새끼 일률 일률로 서라고 이 새끼야 야 딱따기 네 딱따기 뭐해 딱따기 어 나 많아 꼬박차 예 야 담오 나라니 잘 나라니 빨리 해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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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나아 자고 나라니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해 야 잠깐 훈련으로 될 것 같은데? 훈련이 가려가지고 야 너도 다 써라 너까지 써라 마흐로 다 써라 빨리 써라 빨리 조금만 할 때 빨리 바로 이거 이렇게 잡아 거둬 이쪽으로 봐 조심히 조심히 이거 여기 잡아야 돼 5만맘이 돼? 형아 이거 잡아야 돼 말이 되냐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순이가 해보십시다 야 다 상위탈이 예? 예? 사위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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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만 입어! 사위탈! 끝까지만 입어 야 이제 해줘 하나만 입어 안 본다 하늘하늘 기울어 있잖아 물 좀 부어라 여기에 물 좀 부어라 이렇게 잘 부어라 베리니까 지금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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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쪽부터 카메라를 갖다 대 일부러 자기소개해 자 자기 일본올배비 벅랑스악 어떤 방송하고 어떤 잘못했고 시청자 형님들 아저씨 빨리 얘기해 방송 좀 같이 실패했으면 죄송합니다 오케이 출구 육금 만기 사망사 이예준 저는 빨리 쏙바로 쏙바로 쳐 빨리 빨리 얘기해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잘못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빨리 죄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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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기해 저는 저는 태어난게 태어난게 이게 되면서 방송할거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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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 바로 갖다 대 3번 DJ캠 상탈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으며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통과 예 4번 노래하는 코트 죄송합니다 야 임마 번개 맞았냐 너희 어? 미안합니다 뭐야 임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정신 차리겠습니다 오케이 통과 어? 저 새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새끼가 여기 혼자 있습니다 어? 이소려 오빠가 니는 대형 네 새끼야 아니 어? 닉네임 맞가라 닉네임 맞가라 이소룡 니 얼린다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내가 맞고 있습니다 똑바로 해 자기소개 치자 희생 소령님 여기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가 오고 싶다 오케이 통과 엄마 6번 미친 족천쥐 족구타라 왔습니다 좋아 통과 자 마 야 니가 왜 마자 이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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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나 마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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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써 자 자 빨리 안하러 자 자 자 자 빨리 빨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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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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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번째 뛰기 10회 10회 숱자 3 6 9 10회 1 2 간 4, 2, 3, 1 여기로 와! 여기로 와! 한 번 봐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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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남순! 남순이 구성분 준비! 10회 36부 빼고 시작! 1, 2, 3, 4! 1, 2, 3, 4! 빠르게 빠르게! 1, 2, 3, 4! 1, 2, 3, 4! 다시! 다시! 야! 개색쟁! 앞으로 지키! 앞으로! 앞으로! 빨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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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서! 빨리! 빨리! 자 발음식이 10회 36부 빼고 시작!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야 뭐하네? 아 뭐야? 잘생겼다 야 이 새끼야! 빨리! 가운데 한 번 눌러줘! 왜그래? 가운데 한 번 눌러줘! 초점 한 번 눌러가지고! 쌍둥이 차야! 자! 이거 혹한게 이거 뭐 만나면 됐노? 어? 누가 준비했노? 낯수가 준비했습니다! 낯수가 준비했습니다! 1, 2, 3! 진짜 낯수가 준비했습니다! 니 이렇게 준비하려면 온거가? 알았다! 알았다! 잘했어! 잡았다! 자! 내가 오늘 여기 왔으니까 일단은 키는 한 게 이보다 너무 춥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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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창현이 어디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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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에서! 거리 노래방 한 번 할래? 야! 니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있겠습니다! 야! 코트 좋다! 코트 여래! 여래! 안 있겠습니다! 안 있겠습니다! 3분간 여래! 빨리 서! 어이! 네! 너희들 비글즈! 예! 요즘에 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병신새끼가 한 명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갑니다! 저도 그렇게 나갑니다! 저도 그렇게 나갑니다! 내가 날 안 되겠다! 네! 아예!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자! 한 개 좀 먹어라! 뭡니까? 청양고추밥! 한 개씩 먹고 시작해라! 자! 남순이부터! 시식 시작! 매운 거! 너 부파드가! 이 새끼가! 매운 거! 아 벌려! 먹고 나서 아 벌리고 통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 이 새끼야! 알았어! 아! 아! 싸우지마! 싸우지마! 다 먹었습니다! 야! 통과! 시작! 시작! 늦다! 늦다! 이 새끼 빠져나지! 이 새끼가! 아! 도전 똑바로 안해? 아니! 뭐고 인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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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안해봤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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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가지고 뭐 사람 죽일 때는 멋져 보였지? 아! 이 새끼가 도론나! 빨리 하라고! 빨리! 이 새끼야! 빨리! 빨리 먹어! 빨리 삼켜! 해! 빨리 인마! 야! 코트 3분 지났다! 시작! 야! 얌무지게 먹겠습니다! 그래! 와! 좋다! 빨리 먹어! 이끼리 새끼야! 먹었습니다! 빨리 먹어! 다 먹었습니다! 야! 해야지! 야! 빨리 먹어!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 새끼야! 빨리 먹어! 아! 시작! 5번! 소룡이! 소룡이! 네! 쓰레기 바람에 버렸습니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야! 다 춥다! 너만 주냐! 아! 빨리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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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좋구만! 빨리 먹어! 빨리! 다 먹었습니다! 오케이! 아! 질문 있습니다! 질문 좋다! 왜! 단타가 안됩니까? 어? 단타가 안됩니까? 어? 너는 기회를 준다! 요순이 한개는 삶은 달걀이고 한개는 나이계란이다! 어떤것 선택하겠노? 난자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네 머리에 깨돌려! 알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도둬아! 켜지마! 자! 안돼 타임 필요없고! 자루 나란히! 자루 나란히! 자! 인도 좋구만! 바로! 바로! 허리 돌리기 시작! 둘! 셋! 하나! 둘! 셋! 셋! 자! 무릎 돌리기 됐지? 네! 자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둘! 셋! 3, 4, 6, 6, 7 코프야 우리 목이 뭐하는거야? 마스크입니다! 뺴라 알겠습니다 자 이글씨의 반함을 보도록 하겠다 강강 철경 준비! 강강 철경 준비! 강강 철경 준비! 야 야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치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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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빨리 안하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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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트 이 새끼야! 맨 뒤로 가 이 새끼야! 맨 뒤로 가! 괜찮아 니! 야 앞으로도 가! 자 앞으로 오버전진! 시작! 앞으로 오버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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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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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엘봐! 아! 아! 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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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 사람이 있어? 전혀 안 되네! 피라미더! 피라미더 준비! 피라미더! 피라미더 준비!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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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올라가 올라가 똑바로 해 똑바로 올라가 아 매니저 뭐해 썸네일 하나 찍어줘 캠프해 유도 하나가 우쪽으로 간다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빨리 오른쪽으로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옆으로 가라고 빨리 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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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종 가져가 종 종 가져가 아니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야 야 코트 네 파이팅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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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으로 싣고 왼쪽으로 싣고 시작 출발해 빨리 추자래 아 다리 다리 아 잠깐 개새끼들아 오케이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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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분간 휴식 빨리 잡으러 간다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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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아까 조건 뭐냐 이거 조건 감사합니다 작전해 3분 동안 휴식 휴식 잘 말했습니다 설구야 너무 쉽답니다 설구야 너무 쉽답니다 설구야 너무 쉽답니다 어? 설구야 너무 쉽답니다 그만 줘 야 안경 안경 누가 얼었어 직립 항구 알노야 녹얀 자 응자 키울래 안경도 조선주자 아 아닙니다 안경 좀 주세요 안경 좀 보셔줘 아닙니다 여기 계곡 어디 있냐 계곡 예 계곡 계곡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팩 형들 하팩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방전돼가지고 하긴 이상해 얼었어 안경처럼 너무 신나 1분 예? 1분 남아 1분 지나갔대 1분 남았다 사회조각도 겠습니다 화장실 이리와 서 똑바로 서 화장실 아니 제가 너무 급합니다 똑바로 서 빨리 서 인마 싸 바지 싸 인마 화장실이 어떤 소리 하고 오케이 오케이 와 생각은 아직만 같은데 그럼 게임을 하지 자 둘 중에 하나는 날개란이다 하나는 삶은 계란이고 선택해라 남자는 오른쪽에 제가 볼 때는 두개나 날개랍니다 조견에 대가리 한번 쳐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삶아올 시간이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나 네 저 날개란이 없다는 것에 계곡을 걸겠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 선택해라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선택 오른쪽 오른쪽 모래 천하 지켰습니다 아 나의 승리군 나의 승리군 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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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이상해요 어디 괜찮아? 어 괜찮나? 대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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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습니다 개국 어디있어? 개국이 어딨어? 개국이 어떻게 가? 개국이 어떻게 가 어쩔다는게 없습니다 저 밑으로 뛰어들려 봐 출발 조명 빨리 가 빨리 가 어른들 확인해 할빵입니다 호태형 입수 밖에서 붙잡고 야 안깁다 안깁어 인마 제가 가겠습니다 나와 이건 포드산물입니다 아 아 장현아 역시 장현아 니 나이 오구만 야 야 이거 야 빨리 깨라 야 빨리 깨라 힘들다 죽다 형 아 여기 야 돌로 깨라 돌로 돌로 빨리 가 야 비그즈 들어간 사람은 향해서 응원 파이팅 저두야 힘들어 저두야 응원해 빨리 뭐하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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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주셨습니다 그래 됐다 저두야 깨라 파이팅 얘기했지 계곡원은 너희가 들어간다고 그런 말도 없습니다 여기 자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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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놔 빨리해 빨리 인마 빨리하겠습니다 저두야 빨리해놔 정우야 힘내라 돌바꿀께 형 눈 낮춰 조심해 어 복잡았다 손 조심하고 야 고생 뭐하냐 아뇨 아뇨 빨리 손 가져오겠습니다 아 따가워 교체 최고 도망가 교체 최고 들어가겠습니다 도망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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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도망가 힘드라 김정태 출발 출발 빨리 응원해줘! 응원해줘! 전우야 힘내라! 아따가! 이말라! 이거 부서졌습니다! 괜찮아! 청구할게 너희한테 야 또 뭐하냐 빨리 깨 이소종 빨리 깨 인마 빨리 빨리 해라! 부서졌습니다! 굴맹이로 하자 아! 뚫었습니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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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빨리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저 서 빨리 다 들어가 저 왜 갖고 깼냐 빨리 다 들어가 적당히 깨 창현아 적당히 너무 진지하다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빨리 들어가 어차피 죽을 거 당하주신 것이다 자침들은 개수장 빨리 들어가 조관님 너 준비하십시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야 뭐야 이마 야 뭐야 야 뭐야 들어가 들어가 이거 뭐야 들어가 인마 남순이 들어가 인마 남순이 들어가 빨리 깨 빨리 깨라 이 새끼들 야 빨리 빨리 안 깨냐 빨리 빨리 깨 빨리 빨리 깨 야 됐다 그만하고 야 됐다 조관님 들어갈구만 만들게 야 빨리 해라 빨리 야 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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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야 이거 어른 무수다 야 대단히 대단히 한 명이 저기 안에 입수한다 머리만 야 가만히 있어 물 꺼라 물 꺼라 물 꺼라 물 꺼라 야 움직이셔 야 움직이셔 움직이지마 야 야 야 야 큰거 같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둘 셋 으 야 야 아 비거지 안 깨진다 비거지 대표로 누가 한 명 저기 머리에 딱 어 하고 나와 하여 받아 빨리 해 하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 둘 식상하다 식상해 당연히 빠져 야 대표 아니야 다 다 나와 다 하윤이 통과 김성태 뭐하냐? 쏟았냐 임마? 이야! 이야! 쇼타 철구형! 사람의 빌거지 화이트! 으아아아아악! 헛소리 안지어. 대가리 다 들어가 임마! 야 다시 안가여! 야 이 씨X야! 도저히 대체소야 놓쳐라 임마! 야 이 씨X야! 야 통과! 이소룡 통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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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이 새끼야 뭐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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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야 도전 왜 안하냐 국물 모르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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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와 좋아 가위가위고 여기서 가위가위고 진사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좋다 다구가 좋다 다 들어가겠습니다 야 빨리 해 가위가위고 빨리 해 철구여 빨리 다시 들어와 야 다 들어가 철구 감 본다 감 봐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야 뭐야 인마 내 어린이야 뭐야 빨리 해 빨리 해 뭘 돌려? 빨리 해 빨리 김성재 빨리 해 인마 안 돼 식상하다 식상해 나와 이 새끼야 빨리 인마 나와 아 추워 추워 남순이 시작해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안 돼 안 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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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물 앞으로 빨리 뛰어 가라 아휴 아휴 이거 뭔데? 아니, 시작도 안 했다. 뭐? 아니, 시작도 안 했다. 네, 찾고 있을게. 끝난건데? 잠시만요 형님, 핫팩 잠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안 먹냐, 왜? 뭐? 저거 들어가자. 야, 연기 연기, 나와 나와 나와. 와, 머리 얼었다, 머리 얼었어. 그래. 자,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다고? 쉽습니다. 2분 뒤에 다시 시작한다.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을 건데 괜찮나? 빨리 와. 어? 그러지마. 잠시 귀신을 봤습니다. 자, 코트는 옷 입어도 안 되겠다. 예? 너무 바다이다. 방에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까? 오케이. 한 배 한 대 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태어나. 다가, 다가! 자, 여러분들 오늘 솔직히 말해서 좀 강하게, 더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 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솔직히 이거 좀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것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진짜 이게 너무 지금 추워가지고 빨리 옷 들고 빨리 들어가, 방에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안 되겠다. 채원아 챙겨. 빨리 들어가라, 빨리. 빨리 쉬어야 돼. 뭐? 불 피워야 돼, 여기. 불 피워야 돼, 우리. 아, 딱 좋아. 아, 딱 좋아. 여기 엄청 추워야 해, 너, 근데. 흠. 빨리. 그러면, 차원아. snman, 추워야 해. 빨리라 뭐 작전해. 신만 찍고 싶답냐? 신만 찍고 싶답냐? 신만 찍고 싶답냐? 야, 언제 그랬습니까? 아쉽답냐? 수리 단순이야? 산에 가고 싶답냐? 멘트에 쥬림. 식이 고라이 사고 있습답냐? 신만, 충분하지? 너희가 버티겠냐? 버티 수 있겠냐? 버티 수 있겠냐? 안 들고 내가 피? 왜? 피? 어 괜찮다 이거지간 방송하려면 이정도 다 넣어놓은 히트야 아 진짜 돼 지금 작전해야 하랍니다 야 근데 농총밤인데? 농총밤인데? 난 이런게 쉬운줄 몰랐어 진짜 추... 추진이 ㅈㄴ 추워 나 진짜 이러고 한 시간 물에 들어간다고 말인데 진짜로 형 신발 찍을 수 있어 형이 나 안 갔으니까 농총밤인데 이거 그래? 아... 야 이 소름 뭐하냐 인마 아 예 괜찮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는데 괜찮나? 뭐한가? 지금 어디서 깝지 너 이리와라 이리와라 아 여기 좀 더 봐야 돼 근데 코트가 지금 상당히 안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요 지금 이 보통 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구 없는다든요? 괜찮습니다 어 아 큰일 안있습니다 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철구가 안 돌아왔네 예 가겠습니다 아 야 구성님은 뭐하냐? 아 어 구성님은 뭐하냐? 지금 어 어 여기 알겠습니까? 아 뭐하노? 얼른 안대 알가? 아 아 아 나의 춥! 앞으로 사나오는 불식집을 얻고 턴 있어! 뭐야? 게임이나 이런 거 해서 준비는 해왔는데 솔직히 게임보다는 진짜 훈련, 넌 상관이잖아 예? 넌 솔직히 군대 체험을 별로 안 했다 병원 체험을 저도 병원 체험을 해왔습니다 제대로 좀 한번 해봐 오늘 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 너 진짜 한 번 뭐 한 번 마인드입니다 golden 전 타이어 끌고 살으로 간다고 마인드입니다 당일 새X 4가지 끌고 가겠습니다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오오오!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weil 내 시 Walmart 찍으러 가자 어? 따로 온다 왜? 따로 온다 일단 일부가 사기도 해야해 네? 잠시만요 철구 감 돌아오구나 철구 감 돌아와 철구 감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바닥 안 춥나? 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지? 진짜로? 아니 근데 지금은 모르는데 조금 이따가 진짜 여러분들 저도 이거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아 이 지금 엄청 추워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 어디 보라고 뭐야 옷 갈 입은 거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멤버들에게 상대가 많이 좋습니다 예? 저는 뭐 저녁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몸뚱아리가 우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산 탄다는 마인드입니다 근데 멤버들에게 상대가 안 좋기 때문에 다수리얼에 의해서 뭐야 옷도 도백 다 입어? 안 갈 거 아니야? 다시? 안 하는 걸로 예 저는 할 수 있겠지만 멤버들 멤버들 다수리얼에 의해서 안 하는 걸로 지금 옷도 다 입었고 갑니다! 네? 가는데 옷을 왜 입어?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철구야 네 얼음 좀 더 깨가지고 니가 마지막으로 입수 한번 딱 하고 끝내는 걸로 하자 어?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다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니가 그냥 대표로 갑자기 트러우네 야 누가 빅트박스 아니야 빅트박스 누가 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얼음을 옆에서 좀 깨주고 준비하자 줄 하나 잡아가 빠지면 못 올라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담사가 오늘 못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좋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부했습니다 그렇지 오늘 얼음 조금만 더 깨우고 들어가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만 치겠습니다 이분만 이분만 치겠습니다 좋은 숫자다 이분만 이분만 치겠습니다 근데 이왕 들어갈 거 다 같이 들어갈 게 낫지 않냐 어차피 비굴지 하나인데 편하면 다 같이 들어갈 게 맞죠 아 좋습니다 당연히 못하세 다 같이 들어가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조금만 들어가면 웃기기야 하겠지만 다 같이 들어가는 게 낫다 다 같이는 없었는데 야 철구야 준비됐냐 예 준비됐나 저는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죽기 전에 담배 한 개는 괜찮지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아이 안 춥지 상남자네 머리 다 얼고 머리 다 얼었네 아 추워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 나도 옷 벗어야 되겠다 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진짜 오늘 죽여 달라고 했었는데 너무 추워요 근데 진짜 이게 웬만하면 하겠는데 그런 날씨가 아니라 서울이랑 엄청 차이가 나네 가운더가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어 가운더가 장난 아니에요 아 꼭 그걸 내 앞에서 벗어야 되니? 서울이 뭐야 서울이 뭐야 아니 내 앞에서 꼭 네 고추를 봐야 하니 내가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찌보면 자기 이제 그 상태가 너무 이제 좀 딱 보기에도 너무 추워 보이니까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아 뭐하냐 안 빠집니다 안 빠지 안 빠지 안 빠지 사이사 뭐 말뚝바퀴 뭐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할 건데 너무 춥네 진짜 이게 진짜 흥이 날 거 같아 좀 더 아다가는 약간 창현이는 별로 안 추운데 하는 눈빛이 표정인데 별로 형이 나만 돈마 이런 아 나도 추워 나도 춥긴 추운데 애들이 춤을 애들이 춤다 가니까 추운 건가 더 추운 건가 더 추운 건가 아 야 철호 토바지라며 아 저는 이제 입수할 거야 예? 입수할 거야 제가 안 할 건데 학연을 해봤다며 깻잠이만 해봤다며 아 들어가자 다 맞어 얼음 깻이면 나도 입수할게요 다 맞어 왔습니다 백수하겠습니다 저도 상담자 이혜조 왔습니다! 왔습니다! 형님 또 왔습니다! 너 좀 하는 건 그렇고 3대3 맞지 않습니까? 혈구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남수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남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만약에 시청자 수! 제가 수장으로서 10시부터 입수해놓고 시청자 1만 명씩 5천 명씩 오를 때마다 1명씩 입수해가지고 10만 명 채우겠습니다! 10만 명 좋다! 오케이! 넌 계속 당겨져 있고 왜? 예? 5천명 늘 때까지 천원 받는다고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만 듭니다! 어? 여러분 1명당 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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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니가 맨 마지막에! 네? 안주고 자신 있나? 니가 맨 그래도! 시청자 수장이 아닙니까? 10만 명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니가 맨 마지막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일 기대가 없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젊다 하겠습니다! 정답! 저부터 하겠습니다! 정답! 저의 인식은 또 한번 5천명을 소화했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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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다! 가위바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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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도록 하겠다 자 방제를 바꾸도록 해라 제가 바꾸겠습니다 일단 방제를 바꾸고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5,6,3만 딱 정확하게 합니다 갑시다 알라보려 준비해라 내 차례때 알라보려 내 차례때 내 차례때 켜졌어요 됐나? 여긴 안보이죠 화면이? 됐다 됐다 된거 같은데? 됐다 됐다 네네 일단 튕긴거 이거 안에서 튕긴거라서 빨리 빨리 트여다 시원하러 가난지 아이가 전환도 아이가 제가 키를 오늘 오지게 한다 키를 오지게 한다고 계속 튕겨가지고 튕겼어 방에서 터진건 어쩔수 없어 야 10만 못지워 야 야 근데 야방 10만원이 지울거 없었어 야 바꿔 너? 다시 너를 들어가 야방 찍을수 있어 아 지금 솔직히 오바야 지금 한번 터져가지고 시간대가 ㅈㄴ 이번데 시간대 ㅈㄴ 몇만 가져가면 돼 지금 튕겨가지고 오바같아 이거 틀어줘 이거 틀어줘 이거 틀어줘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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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보내고 조명조명도 옮겨줘 자 빨리 준비해놔 빨리 예 5천명이 한 명씩 한 명씩 아 진짜 근데 뚝딱조명은 입수가 끝이죠 이렇게 하자 매니저 조명조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솔직히 지금 10만명 가면 물이야 내려면 이거 5천명 진짜 찰라그러면 진짜 5분 넘을수도 있어 괜히 하다 부산생기니까 한 명씩 자기 뜻대로 그냥 입수하는걸로 하자 마지막으로 그게 나을거같애 이게 맞는거같애 괜히 그게 맞는거같은데 몸상각도 하고 어 그게 맞는거같습니다 옥토쇼하면 될거같습니다 풀다 안에 들어가서 풀어붙고 에이 하 하 추 진짜 너무 춥기때문에 자기가 진짜 할수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그럼 저번쇼할게요 쟤사람 로보트 쟤 아 추워 어차피 할거면 빨리 하자 저 할수있습니다 내가 근데 로보트같은데 이사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나? 남순이 얼마나 있을거야 쫄았어? 얼마나 있을거야 쫄았어? 준비운동하고 가야됩니다 준비운동 다같이 들어가야됩니다 와 시바 야 딱 스텝이 다 들어와야 프랭글이 좋을거같아 레전드 쓸거같아 생각나서 다 뛰어 아쉽소 어렵게 해줘 역시 호캉이 비그즈답다 엄청나구만 우와 이거 안깊어? 손을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막대기로 한번 넣어봐 막대기로 한번 넣어봐 막대기로 한번 넣어봐 막대기로 한번 넣어봐 됐다 어 넣어봐 세연아 슬리퍼인지 한번 체크해줘 슬리퍼요? 오 깊다 깊다 깊다야 아 근데 여기 있으신데? 아 그럼 시원코 안되네 다리는 들어가야되네 아 다 안되네 입수가 다 안되네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야지 몸을 내가 들어가볼게 나와봐 장도랑 혼자 들어갑니다 좀 넓혀야될거같은데 들어가 구멍을 좀 넓혀야될거같다 우와 발이 이상해 발이 이상해 좀 더 넓힐까 아니야 넓힐건 좀 넓힐게 내가 내가 좀 받았을까요 제가 갈게 우와 패딩 먹고 우와 깨졌어 다친다 깨졌어 다친다 깨졌어 나와봐 돌로 돌로 우와 진짜하게? 하얗지 야 미쳤다 우와 야 존망 아니다 이거 존망 아니다 나 미친다 존망 아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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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낭 가리하다 우와 우와 좀 alma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안돼 창고랑 통과 야 야 이거 아니에요 하지마 얘들아 하지마라 이거 나와 왜이래 남선아 할사람만 해라 진짜 다친다 진짜 위험하다 이소룡 가자 잠깐 잠깐 아직 시청자 안찼다 3천명당 한명씩 하자 3천명당은 좋습니다 3천명당은 좋습니다 그렇다 이 소로 가장 소로가 할수있다 쇼타임 한다 준비된다 대단하다 소로가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안하면 나랑 가라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부직부직 소리가 있는데 조심하세요 맞으면 되지 이놈이 까지면 되지 까지면 되지 까지면 되지 두각이 좀 가지고 있수합니까 3천명씩 사용을 다해야 되는거 아이가 어 역시 도북아여 빨리해라 빨리해라 안하나 마 마 마 마 마 마 마 생각보다 어렵다 보게라! 보게라! 이 땀을 해! 이 개새끼야! 보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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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야! 안겨!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다 흔들고 기다려! 안 들어갔다! 득판에! 야! 육십 살아있네! 육십 인졸당이네! 잘하고 있자! 손라! 보이시다! 나 안전해! 좋겠다! 이거 어찌 살리노! 야! 나! 다음 이거 어찌 살리노! 안전해! 어찌 살리노! 못하겠다! 야! 괜찮다! 아직 2천명 남았다! 아아! 자면 들어간다! 자면 들어간다! 자면 들어간다! 자면 들어간다! 희망이가 2천명 남았다! 좀만 참아라! 자! 자면 들어간다! 이만어라! 참아라! 다 닫고 간다! 다 닫고 간다! 다음 타자 코드 들어간다! 다음 타자 코드 들어간다! 다 닫고! 코드 넓혀야 되는데 다자 넓혀야 되는데 충분해! 너 깨질 것 같아서 내가 아까부터 나왔던 이유가 모르겠는데 개새끼야! 개새끼야! 간다! 안주다 인마! 그만해라! 그만해라! 나와봐! 그만해라! 그만해라! 왜 깨질 것 같아 난 앉았으라 할게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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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드 들어간다! 그만해라! 다친다! 몸살 난다! 그만해라! 또 1주 휴박이다! 개새끼야! 간다! 간다! 그만해! 또 말해! 또 말해! 어!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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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아악! 아아악! 아아악! 배가 껴서 안 들어간다! 배가 껴서 안 들어간다! 나올 때 조심해 살! 나올 때 살 조심해! 나올 때 살! 야씨 으아악 으아악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진짠한 남자다 다음 타는 누구야 으아악 야코도 야코도 왜 이러냐 다음 타는 누구야 다음 내가 다음 내가 들어간다 다음 내가 들어간다 2천 명 남았다 2천 명 아 아 코트 김상재 났다 가자! 가자! 기다리라 기다리라 7만 3천이니까 아니 멀었다 가자 가까이 와 가까이 안 보여 성재 너무 빨리 벗은거 아이가? 벗어라 개새끼야 개새끼 안된다 흔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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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명 남았다 힘들다 뭐 뭐라고? 뭐라야마 방가 아깐 좀 빨리 그래 500명 남았다 500명 할 수 있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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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와인대 300명 기다리라 뭐 얼마나 죽은데 얼마나 죽은데 여러분들 지금 방제를 방을 수가 없는게 도대체 고무줄 자 성재 엔터 엔터 야 미쳤다 진짜 야 도라이다 잠깐잠깐잠깐 아직 아니다 좀 들어가자 이제 좀 들어가자 방금 방금 상봉아 들어가자 근데 그래가지고 너 바라놨다 아아 주현재야 지금이다 임수해봐 나 들어갈라는데 자네 비그자 기상자 지금이다 할 수 있다 너희는 비그인트다 자부심을 받아라 자부심을 받아라 벽 멘트 gota 미쳤어 쪄가 빨리가 죽는다라 죽잖아 쪄갔러 실내펄쪽 슬레퍼 빨리가 빨리가 우호 muss 77000명 다가간다 야 뭐야? 빨리 말로 다가간다 빨리 다가간다 다와? 다가간다 야 가자 ils gut GOTS 골 안 벗겨진다 가자 나도 가자 자 멘베이군! 아직 아니다! 야 와이거다! 가자! 남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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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명이야? 시청자 몇명이야? 7만7천! 7만7천! 7만8천 대 들어가면 된다! 8만8천 마리입니까? 7만8천! 8만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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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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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남수야! 조용히 해! 7만8천! 아승기야! 할 수 있어! 남수야! 바지 벗어! 바지 벗음 시청자 찾으라! 찬다! 그렇지! 찬다! 찬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 나와야 돼! 나와! 조명 때문에! 그릇이 찬다! 79,000! 79,000! 야! 들어가! 아식이야 아직 팔마 안됐어! 씨X 아직 팔마 안됐어 7만9천이야! 씨X야 나! 이거 아니다! 팔만됐어 방금 됐어 됐다! 나도 통과! 족구 나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그 새끼가 왔다 아직 아니다 니 들어갈라면 멀었다 예? 가자! 저것 좀 틀어줘 겨울왕국 OST 있지 족구야! 가자 오랜만에 족블레이드 한번 가자 예? 족블레이드 가자! 아니 잠깐만 겨울왕국 틀어주고 리액션 가자 한번 하고 가자 겨울왕국 리액션 하고 가자 씨X 저기야 눈 좀 뿌려줘 눈 좀 뿌려줘 갈 수 있다 야 내 손도 찍자 가자! 계속 뿌려줘야돼 계속 뿌려줘야돼 알지? 갈 수 있다 야 분수 틀어놔! 형이 들게 형이 들게 야 너 손 내놔 쳤어 아이구야 눈 좀 뿌려줘 얘한테 저속 해야 돼 눈 좀 계속 뿌려줘 뭐하라고? 어? 족블레 저거 하잖아 겨울왕국 그거 뭐? 겨울왕국 가라고 겨울왕국 틀어야돼 리액션 해 안 빌려야 돼 어? 부급 틀었잖아 뭐? 뭐? 겨울왕국 해? 미웅국 해 미웅국 해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해 열심히 더 열심히 족블레이드 오랜만에 돌려줘 저기 사장님 분수 좀 틀어주세요 사장님 분수 좀 틀어주세요 사장님 분수 좀 틀어주세요 방송 보고 있잖아요 분수 틀어주세요 빨리 분수 아니 분수 좀 틀어줘 분수 좀 틀어줘 분수 분수 빨리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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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라 분수 빨리 분수 분수 사장님 분수 좀 틀어줘 분수 빨리 빨리 분수 아직 8만 2천이야 8만 5천이 들어가네 분수 분수 사장님 분수 사장님 분수 할 수 있다 지금 떨어져 반수 분수 와 온다 겨울왕국 가자 야 한번 물 맞아 물 맞아 여기 가운데서 겨울왕국 겨울왕국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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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이다 너희isti 형 친구들 우회 형 , 열심히 하겠습니다 왼쪽 빨리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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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 니가 대통령이다 고생했다 아 얘 어떻게 너 손 다쳐가지고 괜찮습니다 형님 일단은 형님들 솔직히 인정? 존나 재밌네 이게 원초재미지 인정? 아 분수 타이밍 길었고 이거를 분수를 누가 틀어줘야 되는데 겉포기 지금 못 들어갈게 왜냐면 지금 하다가 손 다쳐가지고 손 다쳐서 안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얘 손 엄청 파였어요 지금 제가 차면 저도 들어가면 되는데 하지마 손 다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안 돼 그래 그래 어 내가 내가 잡을 거니 걱정하지마 들어가 그래 그래 우리 야 여러분들 겉포기가 진짜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막 그래 완전 존망할 뻔했어 이거 콘텐츠 일단 애들 옷 갈아입고 옷 다 입은 애들만 이리로 와 옷 입은 애들만 이리로 와 네네 오디오 채워야 되니까 어우 손이 씌워 손이 씌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술상 피워야지 그러니까 나이스야 오길 잘했네 애들 아냐 저쪽 틀면 안 돼 애들 옷 벗고 있어가지고 옷 벗고 있어서 다 지금 영적인게 나 계속 보여주면 하아 일단 거폭걸로 방송 켜가지고 뭐 먹방을 하든 술 먹방을 하든 술 먹방을 하든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일단 저는 일단 운동이 아 운동이 아니라 운전해가지고 운전해야 돼가지고 운전해야 돼가지고 수숨